누가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있냐고 이유도 말해달래요 한 명씩 아 로제가? 아 제가요? 다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우리 멤버 중에 누구를 사귀고 싶은가 누구를 사귀고 싶는지 리사 붙어 나부터? 나는 나 아 진짜 잘했어 저희 표정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장난이에요 저는 genuinely 섹시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리사가 이렇게 많이 터치 터치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지수 언니는? 아 언니네 언니 나는 또 저죠? 저죠? 어? 러브 러브 왜왜왜왜왜 노 노 저는 사실 제가 이런거 되게 싫어 또 웃겨요 저를 많이 웃겨주셔서 저 그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수 저는 아 아 언니 솔직히 저잖아 나잖아 왜? 아 언니 아 아 인기 인기 나는 나 언니 양다리 어때요? 양다리 어때요? 양다리 어때요? 양다리? 양다리? 저는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걸 이제 들려주고 뭔가 막 노래도 써주고 뭔가 이런거죠 뭔가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거 채영아 나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위로해줘 어떻게 민지해줘 시작 드링 괜찮아 잘 될거야 오 오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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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한게 아니었는데 로제는? 저요? 아 이거 어렵다 라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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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볼게요 나잖아 잘 보여야 되는건가 자 매력발사 한 번씩 가겠습니다 나 김치복도 잘해 아 헐 잠깐만 끝난 거 같아요 tuned 하형아 사랑해야 안 된 거야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끝이에요 게임오버 김치볶음밥 맛있어요 진짜 뿡 I LIKE 뽕 김치볶음밥으로 한번 김치볶음밥으로 한번 아버지